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못가 이게 뭔 말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 예수님이 다른 존재들은 성인도 아니고 예수님만 진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대화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원육성대로 보면 그 말은요 자꾸 요한이 예수님 자체를 하느님으로 띄우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신성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글들을 편집했겠지만 그 원육성에서 보이는 메시지는요 하느님은 영이시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에요 보세요 영혼육을 갖춰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영만 있는 존재는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성구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에요 그런데 성자는요 본인이 성자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인자, 성자 진짜 사람, 영혼육이 완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자는 성자라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성령 그대로 영혼육이 굴러가고 있는 존재 자 이게 뭘로냐면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죠? 부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영혼육을 다 갖추고 성령 그대로 성령 그대로 영혼육을 경영하는 사람을 봐야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부하는 거예요 내가 인류 중에 제일 성령 잘하라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야만 너희 아버지 정확히 알 수 있어 자부심은 있는데 나만이 길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아버지 제일 잘하라라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알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원육성을 가지고 이해하면 그런 이해가 더 타당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성부 내 안에 내려오시면 성령 그리고 성자의 중요성 영혼육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건 성자의 책임 그래서 인류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인류에게 성자가 나타나 진짜 온전한 성자가 나타나면 인류도 다 그 성자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살아가 포인트예요 나 바로 지금 여기서 영생 얻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저기 부활은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한 적이 있어요 최종 부활은 패자 부활점 같은 개념이다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마지막에 선처를 바라는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냥 닮아버리면 끝나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줬다고 자부하신 거예요 인류 살았다 내가 영생 줬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된다 여기서 나만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아니고요 내 말 믿고 나대로 살면 영생한다 보장한다 이게 영생의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영생의 어떤 실전적인 비결이자 어떤 의미죠